안녕하세요 초지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오늘 꾸리찌바 지문 첫번째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단어는 여기 안올렸거든 여러분이 이미 수업시간에 적었잖아 단어 먼저 한번 외운 다음에 복습하세요 구리찌바 a green city 브라질의 구리찌바 녹색 도시 as the world's urban population has grown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뭐뭐함에 따라 as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했지 예를 들어 왜냐하면의 뜻도 있었죠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 세계의 도시의 인구가 has grown 증가함에 따라 grow 증가함에 따라 도시인구가 점점 늘어나죠 many cities have been facing serious urban problems 많은 도시들이 have been facing 직면하다 직면에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시 문제들을 예를 들어 such as 뭐뭐와 같은 heavy traffic 교통 채증이라 그러죠 poverty, 가난, pollution, 오염과 같은 이런 여러가지 심각한 도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have plus pp가 보이죠 이런걸 현재 완료로 한다 했고 b plus i 엔증이 보이지 이걸 진행형이라 한다 했죠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현재 완료와 진행이 합쳐지니깐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그냥 참고 그 다음 구리찌바 the third largest city in Brazil once suffered from such problems but not anymore 자 구리찌바 구리찌바는 뭔지 여기 사비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세번째로 가장 큰 도시야 브라질에서 자 그래서 사비구 구리찌바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한때 suffer from 하면은 뭐뭐로 고통을 겪다 자 여기까지가 끊어지고 주어고 여기가 바로 동사죠 such problems 그런 문제점을 겪었어 but not anymore and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그렇진 않습니다 the city through careful and creative urban planning 자 도시는 자 여기 보면은 전치사구가 삽입되어 있어요 through 무엇을 통해 신중하고 창조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 자 has transformed itself into transform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 자신을 자 뭐로 변형시켰어요 one of the worst best examples of an echo city 자 생태 도시의 자 세계의 최고 예 중에 하나로 변형시켰다 생태 도시의 세계 최고 예 중에 하나로 이 구리찌바가 변형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a 부분이 그 자신을 자 뭐로 변형시켰다는 거잖아 여기서 itself가 가리키는 건 주어와 같아요 자 또 주어 city를 가리키죠 자 주어와 목적과 서로 같기 때문에 itself 제기대명사가 쓰이고 있죠 자 one of the 다음에 복수명사 보여요 examples the urban bus system one of the 구리찌바's best known planning successes 자 도시 버스 시스템이야 구리찌바의 그 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지 그 중 첫 번째 버스 시스템 개편이에요 자 이거는 뭐뭐 중 하나 구리찌바의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계획 성공들 중 하나죠 자 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요 enable buses to move faster than those in other cities 자 enable a to b가 보여야 돼요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버스가 뭐하게 하다 move faster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개편된 시스템이 than those in other cities 자 다른 도시에 있는 그것들보다 여기서 그건 뭐겠어 그렇죠 buses 버스를 가리키겠지 자 앞에 나온 버스를 반복하기 싫어서 those로 바꿨었어요 대신에 버스가 복수이기 때문에 that이 아니라 those가 오고 있죠 The long double-joined buses run in the bus only lanes of five major streets 자 길다란 double-joined 이중으로 이어진 버스가 사진 봤죠 동영상 봤어요 run 달립니다 어디에 버스 전용 차선을 달려 자 다섯 개 주요 도시에서 자 이러한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passengers wait for the buses in round glass stations 자 승객들은 기다린다 자 뭘 기다려 버스를 기다려 어디에서 둥근 glass 유리 스테이션에서 기다리죠 그들은 지불합니다 그들의 요금을 뭐 뭐 전에 뭐 전에 enter 들어가기 전에 역에 들어가기 전에 요금을 다 지불해 그러니까 미리 버스 우리는 보통 버스 타서 요금을 지불하잖아 그게 아니라 버스 타기 전에 요금을 다 지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이 절약되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버스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when a bus arrives 자 버스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the station doors open 역 문이 열려 자 모처럼 like a subway 음 그 지하철처럼 자 여기서는 subway's door 자 도월이 생략된 거죠 so that 자 뭐 하기 위해서 many people can get on and off the bus very quickly 자 so that이 붙어있는 경우는 뭐라 했어 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했죠 이럴 때는 so that can이 보통 와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get on, 타다, off get off은 뭐야 내리다 버스를 매우 빠르게 버스를 매우 빠르게 자 많은 사람들이 get on, 타고, get off, 내리다 버스를 매우 빠르게 이렇게 승하차하기 위해서 지하철처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The bus usually stays less than 20 seconds at each stop 버스는 보통 stay, 머뭅니다 less than, 머무 이하로 20초 이하로 머무러 자 각각의 여기서 20초 이하로 머무니까 굉장히 빠르죠 This efficient system makes commuting more pleasant and also helps to decrease air pollution 자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은 자 make, 목적어, 목적보 보이죠 뭐 뭐시, 뭐 뭐하게 하다 commuting 이거를 통근, 통악하다라고 하죠 통근을 뭐하게, more pleasant 더욱 pleasant, 기분 좋게 만듭니다 and 그리고 also 또한 help to, 자 help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 뭐하는 것을 돕다죠 이때 to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했어 자 뭐하는 걸 도와요 decrease, 감소하는 걸 도와 대기오염을 감소하는 걸 돕겠죠 자 이 버스 시스템은 자 여기 랭규지 포인트에서는 제기대명사와 지지대명사 도구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제기대명사 자 문장에서 제기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에요 자 제기대명사는 뒤에 self로 끝나는 것들이 다 제기대명사죠 myself, yourself, herself, himself 뭐 이런 것들 첫 번째, 자 강조하기 위해서에요 The manager himself told me the news 매니저 그 스스로가 나에게 뉴스를 말해줬습니다 자 매니저가 말해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매니저 뒤에 바로 himself를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뒤에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그 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기대명사 용법이었죠 자 두 번째 주어와 목적어 서로 같을 때 목적어의 목적격 대신에 목적격 대신에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the city 자 여기 있는 삽입구니까 일단 한번 생략해보자 그 도시는 변모되었다 그 스스로를 into, 이하로 변화시켰다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잖아 자 근데 이 목적어가 city죠 city 그 스스로를 뭐로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목적어에 반드시 그렇죠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다 했어 예를 들어 I love me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럴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죠 자 근데 이때 me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 I love myself 내 스스로를 좋아한다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바꿔줘야 한다 했죠 자 두 번째 지시대명사 nose에요 영어에는 이전에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해 반복을 피하기 위해 that이나 nose가 사용된다 했죠 자 근데 단수일 땐 that 복수일 때는 nose라고 한다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버스 자 버스가 move faster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 뭐보다 다른 도시에 있는 버스들보다 여기 있는 버스를 가리키는 거죠 이 nose는 버스를 반복하기 위해서 nose가 온 거고 그리고 버스는 복수니까 that이 아니라 nose가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요? 자 반복하기 싫을 땐 that이나 nose가 보통 쓰이고 단수일 땐 that 복수일 땐 nose가 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그러면